네 3월 3일 우리 엔캠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길이 인사드리면서 연휴 마지막 날인데 잘 쉬고 계신가요? 주식은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거니까 우리 주주분들은 푹 쉬시면서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엔캠 좀 긴급하게 영상 찍어드리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엔캠 좀 한 번 볼게요. 지금 엔캠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에 장 시작하자마자 긴 윗고리를 달면서 세력들이 물량의 소화로함과 동시에 바로 아래 꼬리를 달고 이 물량을 털어내면서 어지러운 변동성을 주고 약손실로 종가 마감을 좀 해줬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우리 주주분들 많이 걱정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수익이신 분들도 지금 수익 실현을 하고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실 거고 손실 중이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고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이 좀 되실 것 같은데 제가 금요일에 두 가지를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어제 올랐다고 좋아하고 오늘 떨어졌다고 걱정하면서 일회일비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두 번째로는 이 35만원 구간에서 분명히 세력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주가를 상승과 하락 변동폭을 크게 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보시면 2월 20일 제가 신고가 찍기 전날에 찍어드렸던 영상인데 잠깐 내용 보고 가시면 분명히 35만원 구간에서 조정이 분명 나올 거고 이 세력들이 상승과 하락을 주면서 파동을 줄 건데 우리는 이 파동에 당해서 매도할 게 아니라 이러한 파동에 우리는 자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35만원 구간에 터치하고 지금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게인들을 털어내고 있는 거 확인되셨죠. 자 하지만 엔캠은 다시 한 번 이 신고가 갱신이 나올 거라고 확신 있게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신고가 갱신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다시 한 번 이러한 상승과 하락이 나올 거기 때문에 오늘 상승에 대해서 좋아하고 내일 하락에 걱정하면 안 되고 우리는 이러한 변동성에 당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 변동성을 이용을 해야 합니다. 자 때문에 엔캠은 지금 유통 물량도 적고 특히나 이 윗구간에 매물대도 없기 때문에 가볍게 주가를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즉 반대로 말하면 이 상승과 하락 이 변동성이 크게 생길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자 엔캠은 그동안 지수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수를 이기면서 계속 우상향하는 종목이었는데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뭐였죠? 지금 워낙 세력들의 매집이 잘 되어 있고 이 매집된 물량을 장악을 했고 더 중요한 건 이 에코프로를 핸들링했던 세력들이 엔캠에 지금 붙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뒤에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자 엔캠은 이미 지속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 상승 모멘텀이 형성이 되어 있고 차트, 수급, 기업의 가치까지 완벽하게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료가 나오는 기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엔캠은 지금 추가 상장이 되죠. 이 BW 물량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이 보통주 전환 물량이 있어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구간 정말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력들의 의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앞으로 엔캠이 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 끝나지 않는 상승 모멘텀 이 재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엔캠을 우리가 도대체 어디까지는 좀 끌고 가야 하는가 이 최소 목표가, 이 적정 주가와 관련해서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도 집중력 잃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엔캠의 본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영상 마지막에 제가 이번 달부터 소통방 분들은 제외하고 우리 엔캠 구독자분들 중 300명까지만 모아서 이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너무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걸 사칭을 해서 아직도 유료로 돈을 내라고 하는 양아치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네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00% 무료로 제가 한 분 한 분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무조건 돈 얘기가 한 번이라도 나오면 다 사기니까 절대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어렵게 위에서 컨펌을 받아서 이 종목 선별을 좀 해놨는데 이 엔캠보다 더 강력한 인수합병 관련 종목 위주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매수를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올라가는 거라도 지켜보신다면 제가 앞으로 소통해드리는 데 있어서 더 믿음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10억이라고 하면 예수금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최소 100만원부터 시작하실 수 있게 제가 다 설정을 해드릴 겁니다. 급하신 분들은 제가 제목 아래 더보기라고 눌러보시면 빠르게 신청부터 하실 수 있게 타임라인을 만들어놨고 시간을 누르시면 바로 영상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렵게 컨펌 받아온 만큼 이 프로젝트 먼저 신청부터 하시고 나서 엔캠의 본 영상 보셔도 늦지 않으시니까 이 프로젝트 놓치지 않고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엔캠 같은 경우에는 10억이 넘는 큰손들이 이 엔캠 에코프로를 대량 매수라고 하고 있다고 나와 있죠. 즉 지금 세력들이 2차전지 쪽 종목을 대량 사들이고 있다는 건데 자 여기서 가장 중요 포인트는 이 에코프로를 가장 많이 사들였다는 건데 자 여러분들 이게 과연 개인들일까요? 아니죠. 개인을 가장한 정확하게는 개인들의 계좌로 세력들이 지금 물량을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저도 S증권사 쪽 지인한테 들은 건데 이 에코프로를 운전하는 세력들이 어마무시하게 물량을 끌어올린 세력이라고 오늘 오전에 저도 전달을 받았고요. 자 이 에코프로를 운전했던 세력들이 엔캠에 손을 댔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도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고 또 지금 뭐가 있죠? 지금 엔캠은 5일날 시간 외에서 뭐가 나왔나요? 자 공시가 나오면서 이 투자 주의 딱지가 붙었는데 공시 내용을 보시면 자 15일간 상승 종목의 당일 소수 계좌 매수 관여 과다 종목이다 라는 건 즉 소수 계좌에서 이 엔캠을 많이 담아갔다라는 거예요. 자 이 외국인 계좌를 이용을 해서 세력들이 물량을 담았다는 것을 공시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수 계좌를 튼 외국인들이 즉 에코프로를 운전했던 세력들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신고가 35만원을 찍었고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앞으로 이 세력들이 개인들을 털어내려 큰 파동을 줄 건데 이 파동 안에서도 잔파동이 많기 때문에 이 파동을 우리는 잘 이용하면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분명히 문자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엔캠의 정확한 매집 단가 확실하게 잡아드렸었죠. 자 2차 전지 섹터 순환매 전액 대장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세력들이 물량을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체크하고 8만 6천원 구간에서 매집을 끝내드렸고 현 위치까지 280% 정도 수익 확보 중입니다. 자 근데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자 지금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에요. 자 지나간 과거는 잊어버리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엔캠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야 합니다. 자 지금 엔캠은 윗구간이 열려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올라갈 구간이 한참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다른 유튜버들처럼 무지성으로 무조건 올라간다 내려간다라고 말하면서 무조건 나한테 문자 보내라고 대응해준다는 식으로 말하고 무책임하게 탔죠? 잡아드리지 않습니다. 확실한 가격 전략 그리고 정확한 대응 전략으로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한 분 한 분 다 케어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반신반의 하시면서 문자 안 보내고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는 지금 영상 보고 계신 우리 주주님들 저한테 늦게라도 보내주셨으면 지금 손실이 아니라 웃으시면서 주식 계좌 확인하고 계실 거예요. 자 저도 여러분들 어떤 마음인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손절을 해야 할지 아니면 수익 중이신 분들은 이제라도 수익 실현을 해야 할지 갈팡질팡하는 마음도 알고 있고요. 자 저도 그런 식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에서 수익을 못 보고 손절을 해야 하는 구간에서 손절을 못해 더 큰 손실을 본 적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피해자가 정말 안 생겼으면 하는 마음에 우리 구독자분들 한 분 한 분 제가 다 케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구간 늦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구간에서 세력들이 변동폭을 크게 줄 거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010-4972-9673으로 엔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정말 대응이라는 게 어떤 건지 직접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내가 한 번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거지? 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분들 이런 분들은 혼자 주식을 하시면 결국 다 잃게 되어 있어요. 자 산에 등반을 할 때도 혼자 올라가게 되면 힘들고 금방 지쳐서 도중에 하산을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올라간다면 그 길은 지치지 않고 끝까지 등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제가 옆에서 그렇게 소통해드리면서 도와드릴 테니까 나중에 정말 혼자 고점에서 물려서 정말 후회하시면서 그때 한 번이라도 타점 받아갈 걸 이렇게 뒤늦게 문자 하시지 말고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엔캠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고 정확한 매매 타점 받아 가셔야 하고 저한테 한 번 보냈는데 문자가 너무 많이 와서 스팸 처리가 돼서 제가 문자를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엔캠 1이라고 해서 옆에 1번만 좀 붙여서 보내주시면 제가 그분들 위주로 먼저 좀 대응을 해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좀 보내주시고 대응 받아 가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22일에 나온 공시 내용을 좀 보시면 이 파생상품평가 손실 발생이라는 건 자 옆에 뭐라고 적혀있나요? 지금 신주인수건부 사체라고 적혀있는데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으니까 제가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12물량 즉 전환 사체라는 건 내가 3,000원에 10주를 사면 3만원이죠. 자 그럼 이게 2배가 올랐을 때 3,000원에 10주였으니까 6만원의 가치로 전환이 되고 사체는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 BW 물량 이 신주인수건부 사체는 이 12물량의 플러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즉 신주를 살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차이점은 이 12물량은 전환을 하면 사체가 사라지게 되지만 이 BW 물량은 전환을 해도 사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10일을 발행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거고 자 그러면 이 BW 물량을 누가 사들였는지 봐야겠죠. 자 지금 공시를 보시게 되면 이 2021년 11월 25일에 발행이 된 BW 물량이고 사체의 발행 내역을 내려서 좀 밑에 보시면 다양한 기관들이 지금 발행권자입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에코프로를 핸들링했던 외국인 계좌 즉 이 검은머리 외국인 세력 놈들이 엔캠에 붙어있다는 건데 결국 이 사체권이 사라지지 않는 이 BW 물량이기 때문에 언제까지고 엔캠에 붙어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게 엔캠은 지금 아예 세력들이 물량을 장악을 했다라는 거고 개인이 혼자서는 절대 대응을 못하는 종목이에요. 자 그리고 사실 지금 손실 발생이 300억이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실질적으로 현금 유출이 없는 손실이에요. 자 당연하죠. 사체가 전환이 돼도 사체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장부의 기록상으로만 300억이 손해라는 거지 실제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단순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시는 개인분들이 이 손실 발생이라는 공시만 보고 이 공포 심리에 빠져서 물량을 던지게 돼서 이렇게 된 거고 이 물량들을 에코프로를 핸들링하고 있던 이 세력들이 지금 이 물량 다 받아 먹고 주가를 끌어올릴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저한테 실시간으로 대응을 받으셔야 오늘 같은 상황에서도 수익으로 마감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엔캠은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공시를 보시면 매매 거래 정지 예고가 떴었죠. 세력들이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자 40% 이상이면 오늘 종가 마감이 최소 41만 3천원은 돼야 매매 거래 정지가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의도적으로 이 세력들이 35만원 이 심리적인 저항대 구간에서 조정을 줘서 지금 정지 예고는 풀렸지만 어차피 다시 또 주가를 급등을 시킬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소통방 분들께서 지금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력들이 다 털면 어떡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올라갈 롬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비슷한 종목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스마트 솔루션즈라는 종목을 좀 보시면 지금 거래 정지 이후에 상한가 거래 정지 이후에 바로 상한가 말도 안 되는 지금 차트를 보여주고 있어요. 또 뭐가 있죠? EV 천담 소재 유명하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상한가 찍고 거래 정지 상한가 찍고 거래 정지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차트를 보여주고 있어요. 즉 올라갈 롬은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주식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시나리오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매매 거래 정지가 안 되게 되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이 더 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거고 거래 정지가 되더라도 오히려 신규 매수,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한테 바로 문자 좀 보내주시고 정확한 엔캠의 시나리오 대응 받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엔캠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갱신을 했고 이 바닥 구간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매집이 진행이 됐고 이 윗구간 때 매물 때도 지금 소화를 했고 지속적으로 지금 세력들이 물량을 사들이면서 끌어올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단순해요. 주가를 더 올리겠다. 더 올릴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이 세력들의 이유 있는 자신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더 볼 수 있는 수익을 놓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게 세력들이 터치를 하고 있는 것밖에 없나요? 아니죠. 자 엔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엔캠 사업 보고서를 보면 당사는 2차전지 및 EDC용 전액 첨가제를 제조미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로 하고 있는데 이 시장 자체가 초기 진입자 외에 후발 업체들의 진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분야의 엔캠은 빠르게 진입을 했고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다 이뤄냈습니다. 지금 엔캠은 중국 시장에 먼저 진출을 했어요. 한국 시장에서 먼저 전액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라 이 해외 쪽에서 먼저 레퍼런스 경험과 기술을 쌓은 이후에 한국 시장에 역진출하는 이 전략적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평균 성장률이 87%예요. 이러니까 주가가 더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세계 5대 전지 메이커 중에 LG엔솔, SK온, CATL에 이미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고 배터리 제조사 10곳의 제조업체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전액 생산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필수 소재인 전액 또한 급격하게 매출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제가 뭐라고 했죠? 지금 독보적인 위치, 이 시장을 선정하고 있는 이 IRA 그리고 유럽 CRMA의 엄청난 수혜를 받을 기업이 바로 엔캠입니다. 이 북미 2차 전지 시장 점유를 이미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엔솔, SK온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에게 제품 공급을 연이어 확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과감한 선제적 투자, 이 공격적인 투자가 먹혔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업체 중 유일하게 현지 생산, 현지 공급이 가능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어마무시한 경쟁력, 어마무시한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이 조지아 공장이 정말 큽니다. 이 북미 시장에서 가장 큰 전액 공장이에요. 그래서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이 IRA 때문에 결국 미국 현지에서 생산 공급이 가능한 이 엔캠이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캠은 지금 올라갈 구간이 한참 남아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구간에서 매도하는 건 여러분 정말 큰 수익을 놓치는 일이에요. 아직 목표가가 한참 멀었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지금은 매도할 구간이 아닙니다. 내가 매도를 어디서 해야 되는가? 이 부분 지금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미 구간별로 잡아놨어요. 이 44만원, 55만원 사이에서 분할 매도 하실 수 있게 이미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준비했는데 제가 상황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문자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엔캠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셔야 합니다. 제가 100% 무료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엔캠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고 엔캠의 정확한 대응 받으세요. 자, 앞으로 이 엔캠이 상승 추세에서 상승 국면이 연출되면 언제 매도를 해야 하는가? 제가 매도가 잡는 방법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엔캠의 가장 큰 재료, 이 전액, 그리고 2차전지, 이 재료가 끝나는 구간에서 정확하게 매도가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로 기간과 외인, 이 세력들의 대량 차익실험 구간이 어딘지를 체크하면서 이용을 해야 되고 세 번째로 이 기술적 분석까지 상세하고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엔캠의 수익 300%로 마감 지을 수 있게 제가 해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엔캠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고 앞으로 나올 이 반등 흐름 상승 초기 국면 자리에선 정확한 매수 타이밍, 그리고 이 상승 국면 최상단 구간에서는 정확한 매도 타이밍으로 수익 300% 마감 지을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건데 이번에도 또 문자 하나 안 보내셔서 지난 고점에서 물렸을 때처럼 후회하고 그때 보낼 걸 하시지 말고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엔캠이라고 두 글자 보내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많은 주주님들이 이 엔캠 방에 입장을 하고 계신데 여기서는 이 엔캠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제가 하루 이틀 안에 수익 나는 단기 종목 위주로 지금 계속해서 수익을 올려드리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거의 매일 수익이 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진행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결국에는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겠다.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단기 매매를 소액으로라도 반복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야 복리로 수익이 쌓여서 여러분들 계좌가 정말 빨리 회복될 수 있고 여러분들 자산이 정말 크게 증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경험을 제가 시켜드릴 거고 이 엔캠은 우리가 목표가까지 끌고 가면서 크게 먹을 거고 이 엔캠을 대응을 하면서 시장에서 먹을 종목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거 놓치지 말자고요. 자, 소액으로라도 복리로 쌓아가면 여러분들 자산이 정말 크게 불려져 나가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은 꼭 입장하셔서 큰 도움과 큰 수익 그리고 큰 경험을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엔캠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른 대응 그리고 빠른 소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히든주 종목 제공을 좀 해드릴 거예요. 제가 작년 3월부터 히든주 안내 드렸던 종목이고 지금 보시면 정말 1,400%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거 손수 기업 탐방까지 직접 하면서 제가 발로 뛰고 듣고 보고 이 정리를 해서 가져온 자료들로 우리 소통방 주주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히든주는 제가 지인들한테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밑에 보시면 대표이든주 한 개 대기중이라고 좀 적어놨는데 제가 아무리 유튜브에서 영상을 찍으면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사람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 문자 하나 보내셔서 이 종목 받아가시면 되는 거고 매수 안 하셔도 됩니다. 관심 종목으로 그냥 추가만 해놓으시고 어떻게 되는지만 지켜보신다면 100번 말로 하는 것보다 한 번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거라고 제가 판단이 들었고요.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서 저랑 앞으로 같이 가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통방에서만 드리는 히든주 종목 저한테 010-4972-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그동안 드렸던 이 히든주 종목 수익을 훌쩍 넘어버릴 이 종목을 하나 입수를 해왔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조만간 삼성 내부에서 이 땡땡 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돌 거예요. 근데 이 땡땡 종목 아직도 안 잡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이 종목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쓸어 담고 있어요.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왜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냐면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는 증권사 애들입니다. 그래서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종목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오제인 이 인수합병 오제 이 인수합병 오제 때문에 어떻게 되죠?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갑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또한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만으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삼성 내부에서 4천억을 들여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은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자 인수합병 이슈가 기사화 되는 순간 무조건 현이치 대비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거 제가 다 오픈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저점에서 박스권 상승 돌파하면서 1000% 이상 올라가기 전에 이 종목 빠르게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궁금하셔서 내가 사보진 않겠지만 한번 올라가는 거라도 좀 지켜보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좀 빠르게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이 종목 바로 경험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